SK 브로드 밴드와 오픈마켓인 11번가 그리고 경상북도와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경북적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도는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11번가는 농특산물을 온라인몰에 이점시켜 정기기획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SK 브로드 밴드는 홍보와 판매 행사, 기획, 경북농협은 온라인 상품 개발과 품질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매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판매를 다변화하는데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상북도는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